머리는 그니까 아니 이번에 아까 이렇게 간거? 나 아까에도 도움드렸어 아 진짜 나 바로 기억 나갔어 진짜? 이게 첫 대구 맞아 사람 대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저희 여행이 끝날 바야겠습니다. 현빈이 편지함이 빌지 않도록 어? 그 핸드폰 뒤에 그 카드 그 카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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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OR INNAN! ¡OR INNAN! 소통하기 즐거운 모습 ¡OR INNAN! ¡OR INNAN! ¡OR INNAN! ¡OR INNAN! ¡OR INNAN! 아, ¿ex겠어? ¡OR INNAN! ¡OR INNAN! etiquette! ¡OR INNAN! ¡OR INNAN! 아 귀여워 이거 홈빙이라고 생각한거에요? 맞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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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